성령 하나님은 사미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 때문에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까지 자라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애기를 다 놔주고 길러주고 어머니 없이 어떻게 애기가 자라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장소와 불량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내가 믿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감아 감동하시고 믿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옛날에 못된 나는 다 사라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도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옛날에 나에게 없던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예수님 닮은 이런 참으로 멋진 신앙 인격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사를 주셔가지고 몸된 교회를 충성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은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주님이 주셔야 변질되지 아니하고 왜곡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안과 예언과 영분별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 아홉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은사는 다양하지만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 12절에 그 말씀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이 몸 안에는 많은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요 팔 끝에 손도 있고 손 끝에 손가락도 있고 얼굴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이 배도요 간도 있고 위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시비지장도 있고 맹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게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교회도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머리세요 머리가 된다는 것은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 한 분이 있어야 돼요 둘이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동업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주인은요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주인이 열어질수록 더 의견이 갈리고 잘못하면 싸우고 지지고 벗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진정한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장론이 한 분이 재산이 많으셔가지고 혼자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회는 있긴 있지만은 아무래도 장론님이 주인처럼 이렇게 행사를 하시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장론님이 주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초창기부터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50년 넘게 계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도 왔다 갔다 갔다 하시고 장론님들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분이 가장 오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주인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지 기도 많이 하시는 분 하여튼 24시간 기도하는 분이 안나처럼 그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머리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머리에 딱 연결돼서 달려있고 이 머리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몸이 건강하지요 평안하지요 형통하지요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제 길을 갈 때는요 종렬로 가야 돼요 한 줄로 쭉 가야 되잖아요 횡대로는 못 갑니다 여러분 이 교회 교인들은요 은사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사람들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같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의 가치, 인격적 가치는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갈 때 횡렬로 쫙 서가지고 쫙 가자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달 때는 한 줄로 쭉 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 사람이라도 옆으로 가면요 인도는 못 갑니다 복잡해가지고 막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한 줄로 쭉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앞서 가시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쭉 가면요 어딘지 다 갈 수 있어요 산 꼭대기도 갈 수 있고 골목도 갈 수 있고 논두렁도 갈 수 있고 복잡한 시장통도 갈 수 있고 아골골짜 빈들에도 갈 수 있고 여러분이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어디든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막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길 열어버립니다 제대로 못 가고요 아니면 낭돌이 떨어진다든지 늑대밥이 된다든지 예수님 뒤로 뒤에 서야 돼요 그런데 또 너무 뒤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놓쳐서 앞서 가는 사람과 똑같은 변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시면 그 다음에 누가 가야 되죠? 한 줄이니까 누가 가요? 교회에 개척한 사람이 그 뒤에 서나요? 아니 목사님이 서야 돼요 불편한 사람은 안 계시죠? 그리고 장로님이 또 가시죠 권사님들이 따라가고 집사님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따라가고 그런데 여러분 정신은 뭐냐 하면 예수님 다음에 새 가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평신도들,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이 큰 꼬드바리에 서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합니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주인이라고 나 헌금 제일 많이 했다고 주인이라고 내가 그래도 공로가 제일 많다고 주인이라고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왜? 머리가 두 개니까 예수님 머린데 또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머리가 돼서 나가는 교회가 편안한 교회고 정상적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우열이 없습니다 더 우월한 것 열등하고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겁니다 몸에 붙어있는 모든 기관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고 어떤 기능이 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서로 서로 은사 가지고 싸웠어요 방언이 제일 좋은 거다 아니다 예언이 좋은 거다 병 고치는 능력이 제일이다 아니다 통역하는 게 제일이다 이 바울사도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마라 다 귀중한 거니까 서로 귀중히 여기고 비교하지 말고 열등과 갖지 말고 남은사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라 여러분 그것이 이제 15절 이하 아니겠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라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일어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손이 있다가요 나는 이 몸이 싫어 괜히 교인들 꼴비기 싫고 상처만 받고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컴퓨터 등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고 거기 온라인으로 붙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교회는 싫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이 몸이 싫다고 해서 딱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에 죽음입니다 세상에 독불장어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마음이 안 든다 하더라도 이 집사가 마음이 안 들어도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셔야 내 신앙 생명이 유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더 중요하나요? 입이 더 중요할까요? 그걸 질문이라고 그래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더 중요합니까? 머리가 더 중요합니까? 아이고 참 여러분 둘 다 중요하잖아요 손이 중요해요? 발이 더 중요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어떤 걸 택하시겠냐 이거예요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사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기독교 계통의 동화가 있는데요 지붕 천장 속에 들어있는 못 하나가 자기 신생아 너무 철형해가지고요 늘 불평불만 하다가 나중에는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 딴 거 다 멋있는데 강대상도 좋죠 마이크도 좋죠 의자도 괜찮죠 성가대 다 좋잖아요 오르간 스피카 피아노 기타 다 좋은데 자기는 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지붕 안에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건 말이에요 그래서 못이 요만한 못인데 그래서 강 자포자기해가지고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탁 자살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냐면 이런 이 못 하나 빠졌다고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집니다 근데 목재로 옛날에 많이 줬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기회에 목재로 진대가 시골에 엉성하게 진대가 많은데 여기 대못을 박아놨는데 이게 빠지니까요 그 부분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이런 못을 쳐야 이게 단단하게 접촉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못이 빠지니까요 이게 느슨해진 거예요 바람이 되게 부니까요 느슨한 부분이 찌그덕 찌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틈이 점점점점 조금씩 조금 벌어지는 겁니다 어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요 물이 새가지고요 그 틈으로 스며든 겁니다 여러분 천장 속에 있어서 이 햇빛도 안 들어가고 바람도 안 들어가니까요 썩는 겁니다 이게 몇 년 지나니까요 거기 물이 고여가지고 썩고 썩고 하다가 이 썩은 부분이요 뭐 이만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큰 태풍이 와가지고요 막 지속적 바람 부니까요 그 부분이 취약한 데가 돼가지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왕창 무너져가지고 교회가 다 망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게 뭐냐 결국 요구밖에 안 되냐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 빠져도 되겠지 뭐 내가 뭐 일 안 해도 되겠지 뭐 뭐 일꾼 많은데 뭐 일꾼 안 많습니다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갖지 마시고 열심으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사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서로서로 존중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더 갑절로 존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티모드의 전서 5장 17절이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을 배로 존경할 자로 알라 여러분 이 장로님 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더 존경할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 알지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기 때문에 더욱 존중하라 여러분 이 목사는요 몸으로 비하면 어디쯤 될까요? 입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입의 역할이에요 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할 때는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목사가 입을 통해서 잘 전달하면 성도들이 글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교회가 평화스럽고 질서가 있고 은혜가 있고 편안하고 형통하고 부응되고 다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의 특징은 뭐냐면 우열이 없다 차별도 없다 구별만이 있고 그러므로 서로 존경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서로 협력해야 된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느라 눈이 손들어 너를 내가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러면 그렇죠? 이 손이요 발보고 너를 쓸데없어 또 발이 손보고 네가 쓸데없다 여러분 그게 어디 돼요? 이게 다 이게요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협력을 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때도 협력해가지고 같이 다 이렇게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눈은 협력을 안 하고요 아니 나 잠 안 와 눈이 떠 있으면 어떻게 잠이 오냐고 여러분 잘 때는 눈 감고 자야 돼요 그렇죠? 내 손도요 난 심심해 나는 안 잘까요 그리고 자는데 손 혼자 막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잘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다 자야 되는데 이 발이요 아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못 견디겠어 그리고 발이 막 돌아다니면서 딴 거 자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몽유병 아닌가 그런 게 여러분 그러니까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길을 가는데 차가 막 갑자기 오거든요 이 차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영문인지 인도로 막 돌진해가지고 몇 초 만에 뇌가 이제는 충돌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얼른 보고서 뇌에게 보고를 하죠 큰일 났다고 빨리 뇌가 좀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알았다 뇌가요 발에게 말하는 겁니다 빨리 피해라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그럼 뇌가요 다리가 뇌의 명령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살짝 피하면 차가 싹 와가지고요 1cm 간격으로 싹 피해가지고 다행히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겁니다 눈이 보고하고 뇌가 판단해서 다리에게 얘기했는데요 다리가 아 나 귀찮아 나는 쉬어야 돼 그러면 다리만 다 지나요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LA의 산타모니카 해변에 일본에 라면 봉지 사이다 병 콜라병 많이 왔대요 왜? 옛날에 후쿠시마 원전 터져가지고 크게 해류를 땅아서 거기까지 오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지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갔어요 오두막에서요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혼자서 자연인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강하게 거기 혼자서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서 자연인으로 살았는데요 수명이 10년이 단축된 거 있죠 왜? 미세먼지 중국서 날라온 거 마셔가지고 여러분 나 혼자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잘해야 됩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훈련소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다 잘해야 됩니다 우리 중대에 누가 있었냐면요 우리 소대에 고문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고문관은 뭐냐면요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좀 모자라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하여튼 이것 때문에 기압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행진하는 거 있잖아요 열병집 같은 거 할 때 군인들이 얼마나 멋지게 탁 행진합니까 그런데 고문관은요 발을 못 맞춰요 왜 왔을까 군대를 그래서 발을 못 맞춰요 보통 때는 그냥 맞추는데요 뒤돌아이 갓 하면 그때 틀리는 거야 이제 뒤돌아이 갓 그러면 뒤돌아이 갓 하면 착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뒤돌아이 갓 하면 착착착 돌아요 그러니 박자가 안 맞죠 더군다나 여러분 뒤돌아가면 왼손이 나가면 왼발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뒤돌아서 나갈 때 왼손이 나가면 왼손이 같이 나가요 그러면서 내 말을 이상하게 했네 아무튼 자 뒤돌아이 갈 때 왼손 왼발이 똑같이 나가요 이렇게 똑같이 걔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안 돼요 30번 해도 안 돼요 지금도 밉네 지금도 미워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혼자 자라서 안 되는구나 협력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 간 사람은 서로 협력해야 된다 임금님이여 중병에 걸려가지고요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명의가 있다가 저 바다에 가서 거북이 간을 잡수면 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신하들이 가가지고요 용사가 딱 거북이 간을 갖고 왔어요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잊어먹어서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이미지는 그랬습니다 용사가 오다가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공로가 있어 다리가 거기까지 갔다 왔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 팔이 가서 막 꺼내왔잖아 눈이요 내가 그거 보고 갔다 오게 했잖아 그런데 보니까 혀는 아무것도 안 해요 혀는 혀 보고 막 놀렸습니다 막 공격하고 욕하고 비판했거든요 혀가요 삐졌어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혀가 임금님 앞에 갔습니다 임금님 너희들 수고 많이 했다 이게 너희들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북이 간이냐 그랬더니 혀가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냐 그럼? 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죽여라 그래가지고 다 죽었다 합니다 협력을 해요 협력을 여러분 우리 협력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약해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충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22절에 그뿐 아니라도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토리요 요긴하고 여러분 이 비유로 여기 비유가 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 보면 이 중에 엄지 검지 뭐 다 있는데 제일 약한 게 뭡니까? 이 새끼 손가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끼 손가락이 약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긴하다 요긴해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할 때 뭐하고 약속하죠? 새끼 손가락에 새끼를 걸고 약속을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이거 가운데 손가락하고 약속을 하나요? 엄지? 아니요 새끼 손가락 이 새끼 손가락을 걸고 약속 그리고 옛날에 어머니들이 아기에게 젖을 때는요 숟가락에다가 우유를 짜셔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이걸 젖어요 씻지도 않는 손으로 젖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안 아픈 거 보면 이게 딱 이겨라가 전화 흉내낼 때도 내가 오늘 전화했어 이러잖아요 오늘 전화했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새끼 손가락이 그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넌 필요 없어 너는 뭐? 너는 이 사람 하나야?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배만 와서 꽂아놓은 보리자로만 딱 앉아있고 그 사람이 제일 요긴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회의할 때도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로만 보리자로만 그냥 구웅 앉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참 요긴한 사람이고 머리 좋은 사람이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고 끈기가 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인품을 소지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얼마나 가겠어요 바쁜 세월에 그러니까 참고 있는다고 할 말이 있어도 여러분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앉아있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왜 생각이 없겠어요? 자기까지 말하면 시간 가고 또 은혜스럽지 않고 덕스럽지 않으니까 참고 있는 거지 여러분 속 없는 사람이 어딨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앉았다 가고 앉았다 가고 이런 사람은 참 새끼손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아주 훌륭한 요긴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자 여러분 이 몸은요 중요한 거 머리 뇌가 있으니까 해골로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장이 있고요 또 허파가 있고 간이 있고 중요한 부분을 갈비뼈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체 여기 골반 부분은 생산적인 어떤 활동과 중요한 역할이 있으니까 골반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호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여기 배입니다 배 그런데 여러분 이 배는요 이 덜 귀 여기는 것인데 더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그래서 여러분 잘 때요 다른 데는 덮지 않아도 배만은 덮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는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런데 만약에 밤에 이거 덮지 않으면 장이 약한 사람은 설사를 한다든지 배탄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만은 보온을 하기 위해서 덮어주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임금님들이 조회를 한다든지 대신 내려갈 때는 흉배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 딱 붙이고 전쟁이 나갈 때 장군들이 배는 이걸 막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덜 귀중한 게 없어요 다 귀중한 겁니다 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얼굴 가운데요 좀 다 예쁘죠 그런데 좀 덜 예쁜 게 뭐냐면 귀예요 귀는 이 옆에서 보면 우울줄을 한 게 좀 이상하잖아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그런데 여러분 이 귀에다가 이에링을 해가지고요 반짝반짝한 게 이 덜 예뻐 보이는 것이 되게 예쁜 것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눈알, 눈동자는요 치장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자체로 호수같이 그윽한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눈 위에 눈꺼풀이라든지 멍한 거 또 눈썹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려야 되고 여기 아이섀도우를 좀 발라줘야 되고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덤받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발 있잖아요 발도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아름다움에서는 조금 딴 거에 떨어집니다 좀 이렇게 울퉁불퉁 좀 괴상하게 생겼잖아요 발이 그런데 여기 발이 여기다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매니클을 막 바르고 그리고 막 닦고 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여름에는 통풍이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보온이 돼야 되고 어디 추울 때는요 또 이게 구두를 신어야 되고요 여름은 샌들을 신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발을 더 아름답게 가꿔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 이 머리도 있네 머리 여러분 머리를요 이 머리는 이미 보호가 되기 때문에 굳이 머리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들 머리털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더 예쁠 텐데 예쁜 머리를 가렸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조금 안 예쁘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머리를 머리털을 삭 해가지고요 아주 조금 더 예쁜 것을 아주 아주 멋진 부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 아닌지 뭐냐면요 교회에서도 조금 아름답지 않은 것 같고 또 귀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을 더 귀한 게 여겨주고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더 사랑하고 또 앞장세워 나가는 그것이 교회의 독특한 컨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은 뒤에 처집니다 어떤 못된 인간들은 막 그들을 그냥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좀 약해 보이고 저는 덜 귀중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귀중하게 잘 사랑으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세가족 환영할 때 꼭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관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는 뭐와 같더냐 마치 나무와 같다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밑둥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밑둥치가 거기 큰 힘을 내고 버티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그래야 위에 이 나무가 잘 자라서 거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척 멤버라든지 교회의 오래된 분이라든지 중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내가 제일 오래됐는데 내가 회장이야 내가 높은 데 있어야 돼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의 오래되고 중직이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보이지 않는 이 지하에서 땅 속에서 힘 쓰고 땀 흘리고 애 쓰고 있을 때 위에 있는 나무를 스스로 자라가지고 그냥 큰 거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맨 위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새싹 여러분 새싹이 맨 위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 새 가족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고 노약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오래되고 힘이 있고 믿음 좋고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힘 쓰고 애쓸 때 교회가 잘 자라는 성경적인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 다섯 번째 은사를 받은 자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어디 여러 치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몸이요 분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이 누가 서로 싸우게 하세요 보니까요 막 자고 있는데 이 손길이 서로 막 싸우는 거 막 서로 막 죽기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몸은요 특징이 뭐냐 싸우질 않아요 여러분 교인의 특징이 뭐냐면 은사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싸우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이 모스크로 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프면 만져주고 치료해 주고 그게 몸이죠 너무나 당연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느낌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느낌이 뭐냐 사랑의 느낌이에요 교회 오면 세상에 느낄 수 없었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왔더니 뭐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게 무슨 국회에 들어온 것 같아 서로 확 싸우고 여도 있고 야도 있고 아니면 또 중간 입장이 있고 아이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느낌이 풍성하게 나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몸의 특징은 뭐냐면 유기체 유기체는 뭐냐면 생명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가 하나 아파요 이 이빨이 아파요 그러면 이 이빨 하나 아픈데 왜 건강한 다른 이빨까지 아플까요 이빨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손도 아파요 다리도 아파요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이 하나 썩는데 몸 전체가 아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느냐 썩은 이가 치료가 되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아파하고 아프고 힘들고 하면 옆에서 도와줘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이걸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는 자르는 사람도 있어요 손가락을 이 자른다고 얼마나 울면서 자릅니까 그런데 왜 자르느냐 이거 안 자르면요 이게 너무 병이 심해가지고 온몸에 폐혈증이 돼가지고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자르는 겁니다 또 여러분 암 암은요 이거는 제거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암은요 이게 점점 자라면서 온몸을 죽이니까 암이 뭡니까? 암은요 참 자기 분수를 모르는 세포예요 죽지를 않아요 다른 세포는 6개월에 한 번씩 죽거든요 그런데 이 암 세포는 안 죽어요 자기가 절대 안 죽습니다 꼭 함께 몸을 망가뜨려 죽으면서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암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의사들이 딱 제거하면서 몸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암도 있고 또 이렇게 심각한 병을 주는 이런 어떤 사람이 있으면 부득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데가 교회고 하나님 집이 교회고 그래서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그런 것으로 나가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공동체가 되고 집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계적인 윤리학자인 라인홀론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Im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런 책을 썼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람은 개인이 될수록 선한 인간이 될 수 있는데 공동체가 될수록 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람은 익명이 될수록 악의 본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단체는요 사랑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정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법도 있어야 되고 경찰도 있어야 되고 법관도 있어야 되고 판사도 있어야 되고 감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유지가 되지 그냥 사랑으로만 하고 그러면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고 단체이기 때문에 이 정의의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악한 깡패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요 팍 그냥 칼을 가지고 회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나를 죽이고 돈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우리가 형제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느라 팍 가서 껴안잖아요 그럼 배를 팍 찔러가지고 꽥 죽는 겁니다 그때는 나는 총을 가지고 가야 돼요 너 찔러? 너 총으로 쏜다 빨리 꺼줘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북에 막 핵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나는 평화주의자야 내 사랑해 이렇게 딱 내려놓고 안 됩니다 우린 더 큰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요 너 그러지 마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현실, 윤리적인, 현실적인 윤리관이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이 결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할 수 없이 정의가 도입이 되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정신을 잃지 말자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자 아멘이십니까? 장발장이 왜 회심을 했습니까? 만약에 신부님이요 만약에 자기를 경찰에 고발했으면 이 양반은 영원히 회개를 못했을 겁니다 정의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은혜입니다 교회는요 시은서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은혜로 덮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 사람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막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막 비판하고 지적하고 정지하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몸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뭐냐? 나를 향해서 싸우는 겁니다 내 지체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싸우는데 발하고 싸우거든요 나는 손인데 그건 내 몸의 일부분은 싸우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향해서 싸우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싸우는 겁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뭘 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마음이 안 들면 있어도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스러운 방법을 해결해 나가야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막 비판하고 욕하고 고발하고 이런 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향해서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은사가 있는 것이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고 보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